MCND 인사드리겠습니다, Tomo! Freeze!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네, 여기는 현재 저희 MCND의 쇼케이스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저희 6시에 음원 앨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 번 슛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오, 제가 걸어서 와요? 오,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 어? 어? 찾아온다! 보험인가요? 오! 오!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시작합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남은 소리인데 오, 엘에디 한 개 하나? 저 엘에디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엘에디가 아닙니다. 진짜 엘에디가 아닙니다. 네. 네, 엘에디가 높아. 오, 머리가 높아. 아, 갑자기, 엘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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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저 성격을 하는 거예요. 네? 방금 급호진 거예요. 네? 약간 좀 귀엽게 앉아있으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걸 버렸어요, 그냥. 아, 진짜요? 어제 깜짝했습니다. 오, 오! 예스! 잘하고 스피더를, 스피더라도. 맞습니다. 스피드, 스피커. 스피더. 엄청 크네요? 맞아요. 네. 아, 저게. 네. 마이크 던지고, 뒷구리 마이크 던지고. 실제로 던지고, 실제로 던지고. 아, 진짜? 원테이크는 다. 네. 원테이크로 실제로 던지고. 오, 왜 이렇게. 방금 진짜? 뭐야? 그 마이크를 던져서. 이제 받았어요. 땡기 시작하고. 오, 진짜요? 진짜요? 네. 원테이크. 네. 원테이크. 원테이크. 다룰 때도 좀 웃겼어요. 팍팍팍. 팍팍. 팍팍. 오, 팍팍. 오, 뭐야 이거. 대박. 이제. 네. 힘들었어요. 계속 뛰었죠. 네, 맞아요. 약간 메이즈라서 이렇게 연상체하는. 듭니다. 와, 다리네. 와, 다리네. 오, 역동네. 너네들은 만나러 갈 거야. 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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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히 좀 먹었네요. 바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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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져나. 네, 알겠어. 물고자 많았어. 자자. 자자. 오오. 오오오. 박지인이 그냥 막. 뭐 해킹하고 잇는 거야? 이때 무슨 해킹 하셨어요?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잖아요. 컨셉이 해킹 컨셉이잖아요. 이때 이제 형이 이따 나오면 되겠고 살짝 멈춰야 되잖아요. 조금 더 해드렸어요. 이게 쉽다는 표정이에요. 저희 해킹 컨셉을 정답해서 두드러워야 돼요. 아 힘들다. 빈 때문에 들어왔어요. 너무 좋았어. 위에서 뵙고 싶은 건가요? 가추리에 동화추리 에어저어. 정영상 변선춤. 정영상 변선춤. 제 거울. 이게 거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울하고. 산납나요? 네. 빼고 싶었어요. 빼더니 빨더니 빨간색. 제가 제대로 해킹을 안 해서요. 저 민재분이 개벌리의 사장님이잖아요. 누가 엄청 했어. 잘 찾는데? 그래서 다시 구이 이렇게 짜증나요. 황금빛이 들어가고. 그럼 회주분이 악역이다. 그렇죠. 많은 분리를 그렇게 아시는 형. 저도 마이크 찾았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 다섯 명 모두가 마이크를 찾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팬분들이 개개인의 방법으로 찾은 거죠. 제가 훔치고 민재가 다시 돌려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퀴즈인가요? 이건 무슨 퀴즈인가요? 이거요? 한 번 따라해주세요. 저는 이 차이 대박입니다. 한 가지 좀 넣으세요. 약간 드라이더도 무슨 느낌이에요? 한 가지 좀 넣으세요. 제가 좀. 감사합니다. 정연아, 우왕. 정연아, 우왕. 정연아, 우왕. 정연아, 우왕. 총을 막, 막 하는. 이게 보시면 저희가 마이크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마이크 타이핑입니다. 네네. 갑니다. 갑니다. 에이. 우왕. 정연아 제 배가 좀 보여요. 그죠? 이거 뭐야? 어필이죠? 섹시함을 어필한 거잖아요. 섹시한다는 게 너무 아웃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뮤직비디오 굉장히 맘에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뮤직비디오 아주 잘 찍어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또 이틀에 찍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섯 명 다 약간 비주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상은 어때요? 또 스토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맞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챕터 1 뮤직비디오니까 챕터 2 뮤직비디오는 또 없었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실 저희도 아직 없을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서로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이번 활동도 저희 함께 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스 시크릿 뮤직비디오 챕터 1 잘 재밌게 건강하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MC인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렛츠 기 기 기.